2010 아시아 모델상 시상시 아시아 스타상 그 두 번째 수상자는 이병헌 감사합니다. 먼저 해가 갈수록 권위가 있어지고 굉장히 글로벌해지는 아시아 모델 어워드께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. 배우로서 사는게 행복하다는 것을 요즘들어 더 느끼고 또 굉장히 배우로 사이기에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하시는 것 같은데요? 데뷔할 때나 직원이랑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수술을 안해요. 아 느끼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요 오프리와에 CNA과의 신년 인터뷰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. 아 CNA의 인터뷰는 사실 이미 한 거고요. 그게 이제 방송만 올해 초에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. 올해 그 얘기를 가볍게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. 어 아마 한국영화를 곧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. 그게 끝나면 바로 G.I.G.O. 2 슬프로 분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잘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.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네, 2020년에도 멋진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.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. 네. 네.